자, 앉아볼까요? 16이네요 버트 3 4 OK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앉습니다 네, 어떤 소리 날까요? 네 네 들어볼까요?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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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Y는 E EA는 E R은 R Ear Y가 되는 소리 한번 해보자 세 가지네요 뭐가 있었더라? Y Y? Y가 Y 소리 된다고? Y는 I와 E E 소리를 맡고 있죠 그것도? 짧은 그렇죠, 짧은 막대기였죠 짤막 OK Y가 되는 소리를 뭐? I, E 짤막 E EA는 E E E E E E E E는 뭐가 될까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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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가 없으면 뭐가 되죠? E E E E E E E 자, 얘는 뭐가 될까요? E E E E watch 들어볼까요? 그러면 w는 ok. w 항상 한 가지 조율이 된다. 뭐였죠? 우주 우 i는 e n은 n ch는 뭐가 됐죠? ch 합쳐서 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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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까 해리가 집에서 소리내면서 클래스카드 공부할 때 큰소리로 소리내면서 따라할게 안 따라할게 했어? 진짜? 확실해? 했는데 나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윈치 조금 더 많이 따라하세요 한 번에 많이 따라하면 힘드니까 한 번 하고 딴 거 하고 문자가 또 생각날 때 한 번 꺼내서 하고 알겠습니다 자주 하는 게 더 좋아 오래 하는 것보단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와우 Yard 그래서 여기는 A가 되는 소리 A는 A R은 E는 D D 근데 Y가 뭐 한 거예요? 짤막 그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될까? Yard Yard Y가 없었으면 뭐가 됐을까요? Ard Ard 근데 Y가 있으니까 뭐 됐다? Yard Yard 얘는 뭐가 될까요? 다음부터 고건 아따 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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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는 뭐가 될까요? Just 그렇지, Just 뭐라고요? Just Ok 얘는 뭐가 될까요? 버튼지 믿음? Fix 와우, 뭐라고요? Fix F는 F는 I는 I는 E X는 X 그렇지, 합쳐서 Fix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X 간의 N 소리 어디 한번 정해내셨는데 X 간의 3가지 소리가 될 수 있죠? X는 X는 Z X F F X F X F F F F F F F F 소리내는 방법은 똑같은 말이야 지그지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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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될라 카노 재미없죠? 모르겠어요 지그지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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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될라 카노 지그지크스 아이도 여러가지 소리가 있는데 아이는 세가지 소리가 갖고있고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 여기 빠졌어 이 맞춰서 뭐가 됐다 지그지크스 근데 뭐 이런것도 많나 맞춰 이건 뭐였더라 이 박스 영국에 들어 폭스 미국에 들어 폭스 영어 발음이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해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데 다음은 다음은 자 이는 대표 소리 됐어 X는 X 이 I는 대표 소리 세 이 지그지크스 X X 수이 빨리 안 맞추자 아니 오 잠깐만 얘가 받침되는거 받침 그럼 뭐가 되니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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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니까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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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exit ok 쓰기도 어려울수도 있는데요 E가 A 대표분이 어? X가 있어 X가 있어 O E는 L 아니지 E가 한국이다 exit exit 뭐라고요 exit ok Q S가 L Q S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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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알겠습니다. 여기에 소리 안나는 E 있지? 네. 그러면 건너 건너쯤에 가지? 네. 그렇지. 그러면 I가 무슨 소리를 했겠어? I. I. 그럼 W는 항상 뭐가 됐지? O. H는 힘이 없는 소리라서, Q나 없어진다. 여기가 없어있어. T는? Q. 즉, 소리가 합치면 뭐가 될까? White. 그렇습니까? White. 뭐 구절, 구절 길게 써놨죠? H가 호흡 소리인데 없어진다. OK. 그래서 얘가 뭐다? White. 걔는? 맞은 틀을 이렇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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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틀이든이? 제일 중요한 Q. 우주가의 그리고 s는, u는, ff는, i는, x는, c픽스. u는, 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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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될까 4초선 서픽스 서픽스 서픽스가 있고요 서픽스 여기 뭘까요 마지막 글자 이름 뭐죠 비죠 비가 내는 소리는 다 합쳐서 랩 랩 뭐라고요 랩 랩 더 위주로 랩 웹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예스 예스 Y가 없으면 뭐겠죠 Y가 없으면 뭐겠죠 하나 있으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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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막이죠 Y가 힌트는 E A가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는데 A랑 E E E A는 뭐가 E E 여기서는 A 졌어요 뭐 E라고 해서 상관없는데 보통 A라고 몇가지 소리가 그렇지 몇가지 소리가 ZEL L까지 하시니까 ZEL 젤어스 옳지 다른부가 어우 멋있었어요 뭐라고? 젤어스 젤어스 옳습니까? 오케이 젤어스 오케이 이건 뭐가 될까요? 박스 옳지 오가 뭐가 됐죠? 아 됐죠 아 엑스는 그치 박스 박스 얘는 오케이 소리 안나는 이인데 누구에게 무슨일이 생기죠 오우에 소리가 합쳐서 젤어스 젤어스 젤 젤 젤 젤 젤 젤 젤 젤 뭐라고요? 젤 젤 자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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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게 바로 그치 예스테데이 뭐라고요 예스테데이 오케이 그래서 얘네 예스 예스 헐 데이 예스테데이 오케이 아가 아까 전에 이름이 있는데 이건 뭐였더라 와이트 와이트 이게 뭐였더라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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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이런 것도 만났어. 이건 뭐였어? 이건 winch, 이거는 winch, 얘는 witch. 그러면 h에게 목립이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죠. h가 이 소리 내리면 없어. h는 흐야, 흐. 근데 흰이 없어져서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witch, 뭐라고요? ch는 혜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 싶어 취소인이었어요. ok, 얘는 뭘까요? WONDER 그렇지!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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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CH WITCH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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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아 어디까지 했을까? 어머니 오는데 맞어 너 찾는거는 내일하면 안될까요? 내일 가봅시다 내일 갈게요 수업이 있어봐 아니구나 보자 막막막 찍고있다 세븐아 오늘 기다림 내일 마지막으로 수고하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잠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죠 수고하세요 네 오늘 왔죠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EA가 NS야 잘 잘 잘 잘 잘 잘 잘 잘 네 네 네 네 웹 웹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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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세요